본조 아리랑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본조 아리랑을 배웠는데 오늘은 진도 아리랑을 배워볼게요. 진도 아리랑은 이 노래도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진도군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주로 불려지는 그런 노래로 2001년도에 진도군의 향포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1절만 먼저 불러볼게요. 1절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구후계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1절을 내가 불러봤어요. 이거를 한 소절씩 끊어서 불러볼게요. 배워볼게요. 제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여기까지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스리랑 그렇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한 번 더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여기 소리 그렇게 아라리가 시작 아라리가 났네 네 잘하셨어요. 아리랑 아라리가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라리랑 아리아리랑 난네. 아라리가 난네. 아라리가 난네. 아라리가 난네. 어려워요? 조금 더 길게 나가볼게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난네.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응응응응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응응응응응 아리랑 난네. 아라리가 난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서부터 연결해서. 세기도 같은 뿌리며로 왔어요. 아리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응응응응응응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око 아리랑 awhile 왠고겐가 시작 왠고겐가 왠고겐가 이렇게 돼야지 왠고겐가 시작 왠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구부야서부터 다시 시작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네 그러면 고거 연결 문경 시작 문경 정세제는 왠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청천 지금 문경 정천 이렇게 올려서 되는거에요 내가 한소절 뽑기도 조금 할테니깐 정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청천 가늘에 참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시작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그쵸? 근데 노래하는데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청천 하늘에 어? 재미 하나도 없나봐 네? 재미없어? 한 번? 청천 하늘에 이렇게 어?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아니 표정이 노래할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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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게요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여기까지 시작 청천 그렇다 눈물에 참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에 그러니 그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청 천 시작 청천 하늘엔 참별도 많고 내 가슴에는 이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내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랑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만경창파에 그것까지 시작 만경창파에 그렇죠 만경창파에 한 번 더 시작 만경창파에 두둥실뜬 배 만경사부터 시작 만경창파에 두둥실뜬 배 어기어차 여차 오야 띠어라 너를 저어라 어나 어기어 차 다시 시작 어기어차 오야 띠어라 노릇 Yeti 오야 띠어라 아닙니다 Sue 100 BY Box ее 그리고 만경창uciamo 어기어차 어이 아리어라 너를 져라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랑 남네 아리랑 풍풍풍 아라리랑 남네 한번 물어볼게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여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씩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문 아리아리랑서부터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아라리가 남네 문명 세대는 웬곡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남네 중천 하늘은 참별도 많고 중천 하늘엔 참별도 많고 이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음음 아라리가 남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리랑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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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어떻게 보면 어때요 ? patience 지금 당신이 참고 참고 관련된 정원 선택 가벼운.. 가벼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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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가 네.. 또.. 네.. 그냥.. 연습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음.. 이게 원래 이제 재미있고 막 흥겨운 그런 노래인데 지금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정찬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되는데 목이 쉬었어.. 그렇게 지금 잘 안돼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한 사람이 이제 만경 뭐 문경 하면은 여기 다 다른 사람이 아리 아리랑스 이렇게 후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절하면 또 후렴하고 요렇게 즉흥적으로 가사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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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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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 곡을 부를 때 음.. 발음하기가 음.. 어떤 부분이 발음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 어디요? 문경세제는 왠고 여기 세제 문경세제는 세제는 왠고 겐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경 시작 문경세제는 왠고 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또 다른 데 어디? 어려운 데 또 있어요? 또 다른 데 어디? 멕시코인 어기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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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어기어차 어기어리어라 노르우 어기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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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만경창파에 두둥실던데 어기어차 올려디어라 너를 저라 아리아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멕시코에도 멕시코 전통음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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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전통음악은 반드시 상관들인 사람용 상관들인 사람용 충격적이네요 나 Präsident... 심평먼지 상관들인 사람용 상관들인 사람용 사랑하게 상관들인 사람용 아 그렇구나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대신 막 부르는 놈 누가 이 곡 진도아리랑 1절만 혼자 불러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불러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불러볼 수 있는 사람? 시작!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난 내 분경 왠고겐가 난 다 같이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또 2절 누가 한번 해볼 사람? 2절 2절 제일 잘생긴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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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문천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오 잘했어 우리 여기 엘리자베스 한번 해봐 만경 아유 자 시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아라리가 남네 만경 두둥실듯이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아라리가 남네 너무 잘한다 우리 이름이 빨간색 부를 수 있어요? 한번 해봐 기회가 이제 없어 못해 저기 데미트리언니 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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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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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남네 문경 세쟁은 거제인가 fond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렵긴 해도 재미는 있지요? 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고 처음 한 건데 이 정도 하시면 정말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진도아리랑 요거 오늘은 요거 여기까지 부르고 마칠게요. 잘하셨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3 도전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